안녕하세요. 애플 아케이드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있는 77튜브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바로 스핑인데요. 스핑이 대규모 업데이트가 12월 15일에 있었어요. 러쉬, 사라진 레벨, 하이퍼 등과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하이퍼 모드는 제한시간 안에 들어오는 모드고요. 러쉬는 속도를 즐기는 모드, 그리고 사라진 레벨은 개발자가 만든 어려운 레벨이라네요. 그중 오늘은 하이퍼 모드 18레벨을 모두 공략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 스핑이라는 게임 무척 좋아해요. 괜찮은 퍼즐 게임입니다. 특히 별 3개를 얻기 위해 도전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게임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물론 가끔 짜증나는 레벨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번 영상은 하이퍼 모드만 공략한 영상이지만 시간 나면 다른 모드도 공략해볼까 해요. 즐겁게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 mont머라 샷을 베어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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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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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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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